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주인분이 저희 룸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다고 거기는 냉장고 있어요 방어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그거 옮겨서 씻어요 여기가 훨씬 넓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을 한 바퀴 돌려봐요 좋습니다 어때요? 완벽한 방광객 같지? 아니 포잉당하기 딱 좋은 사림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오 뭐야 이렇게 예쁜 곳이었어? 와 뭐야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우선은 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환전을 먼저 합시다 어제 100달러에 5,400패소였는데 여기서 얼마 주는지 봐보자고 저기 머니 체인저 저기 1,2,3,4,5 대충 3만 띠 용돈이라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전부라네 그럼 500만 더 줘요 일단 그럼 파투하고 올게요 파투하게? 파투하고 물어볼게요 아 그래 미니멈 프라이스는 2,300패소예요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 싼 거예요 오케이 See you soon 좀 깎아달라 그래 이거는 깎이 금방할 정도 되려면 안 돼요? 오 좋은데? 갑자기 ATM도 찾고 싶어 지던데? 카카오페이랑 투스가 해결이 안 되나 여기서? 그쵸 당연히 안 되죠 어 여기는 흡연구역이 따로 있네 아 그러네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깨끗했구나 아 더웠다 어제 우리 택시기사님이 알려준 거 뭐? 치킨이나마예요 어 저희 밥 이거 먹을까요? 일단 한번 화이트비치까지 보고 가자 색깔 죽이긴 한다 맞죠? 와 뭐야? 진짜 에메라이드네 와 바다이 보긴 이쁘다 와 바다 지린다 와 바다 지린다 아 뭐야 물 온도가 너무 좋아 맞아 야 그리고 발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이가 있어가지고 어 뭐야 어디서 수영도 했잖아 앞으로 안 가긴 하네요 어 생존수영이다 생존수영 잘하는데 잘하는데? 야 근데 이거 보라카이 물놀이 필수네 물놀이를 안 하면은 너무 습하고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없대 그러네 아 좋았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럽시다 아까 그 치킨 먹을까요? 어 여기 그러면 여기 현지인밖에 없네 한국이 남겨? 쓰리파라지 쓰리 쓰리 그냥 콕 그냥 콕 그냥 콕 짱쓰기 안하네 만원에 세 명 밥 한 끼 해 드리면 엄청 싸네 엄청 싸네 야 이거 이제 구석해 줬다 5 5 5 5 5 오오 오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어 5일동안 이거만 먹어도 될 것 같아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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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못 맛있는데? 그니까 잘 맛있는데? 역시 현지인 추천이 맛있다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빙수를 꼭 하나씩 시키네 4천원에 밥 한 끼 해결하고 그냥 물놀이하고 맥주 먹고 최고다 진짜 최고다 어제까지 최악이었는데 ㅎㅎㅎㅎ 어제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ㅎㅎㅎㅎ 야 저거 뭐야? 아아가 있어 아아 진짜 아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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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155 어 비싸다 5천원이네 거의 어 그러네 와 거의 밥값이네 아 이거네 아 이거 캡슐 커피 ㅎㅎㅎㅎ 하겠다 ㅎㅎㅎㅎ 그래도 다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ㅎㅎㅎㅎ 좀 숨겨서라도 하면 좋을텐데 ㅎㅎㅎㅎ ㅎㅎㅎㅎ 하이 오 맛이 크림 크림맛이니까 헤이즐넛인데요? 헤이즐넛 헤이즐넛 아 그러네 갑자기 그러니까 존나 많았다 ㅎㅎㅎㅎ 오 이런 보라카 티셔츠 하나 입어야 되네 이런 거 사실 원래 하나씩 사줘야 되거든 그쵸 얼마만 묻어놔 볼까요? 어 얼마나 물어 놔 볼까요? 299원 300배소 하나씩 300배소 300배소? 6천원 6천원 뭐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거 입고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옷 여기까지 늘어나 있는 거 아니야? ㅎㅎㅎㅎ 저거 입고 여행 다니면 소잉당하기 딱 좋아요 ㅎㅎㅎㅎ 외국인이 이제 아이러브코리아티 입소 명돈 나는 거랑 똑같다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 안되겠다 여기서 입으면 안되겠는데 갑자기 그거 들으니까 마트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요 아까 앞에서 살짝 봤는데 실라면이 제일 메인 중함이 있어 아 진짜? 아 좋은 가게다 어 이야 우와 얼마에요 얼마? 175 175 와 너무 예쁘다 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ㅎㅎㅎㅎ 포칼이 2리터짜리고 처음 봤어 처음 봤어 ㅎㅎㅎㅎ 귀엽게 생겼어 와 그러네 야 샴푸 샴푸 하나만 사자 모르겠다 사이즈 500원? 5일치 500원 그니까 한국돈 500원 이거 진짜 초기래요 아 리얼관? 네 와 네 마사지 할건이 없어 아 그래 스톤 마사지 원하시나요? 얼마? 얼마?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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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마사지 스톤 마사지 스톤 마사지 스톤 마사지 2시간 1시간 반 아 1시간 반 스톤 마사지 이거 종국사람 프라이스 아 한국사람 사기에요 와 진짜요 한국사람 잘해요 아 2시간 반 스톤 마사지 3500원 한국사람 사기에요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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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밀 지금에요? 나잇 밤이밀시 나잇 10PM 이따가 사람 너무 많아요 아 호텔 어디에요? 호텔 어디에요? 여기 아 오케이 우리 같이 같이 아 오케이 약속 이랄라 오케이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바이바이 말 한마디 잘못 걸리면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호텔을 같이 가겠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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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너무 남자하다 안녕 완전 애기인데 하하이 제이니 제이니 너무 예쁘다 귀여워 선글라스 안 끼다가 거의 살면서 처음 껴보니까 뭔가 세상에 거 뒤티한게 더럽게 안 보이는 느낌이네 이거 그제 여기 충분하잖아요? 네 얼마에요? 무슨 마사지에요? 스톱 마사지 한 사람당 1850개 했어요 너무 비싸요 얼마나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한국말로 대화가 되네 하하하하 한국말로 엄청 잘 하시네요? 조금이요 조금이요 한국친구 많아요 아 그러면 빙수 먹고 이렇게요 빙수 먹고 빙수 먹고 알겠습니다 빙수 먹고 바로 달려오셨네 고객 뺏길까봐 지금 우리 아빠 약속하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근데 선글라스 못 끼겄다 이거 이거 어떻게 다 끼고 다니지? 한국말로도요? 어 구가노리부스 오 멋있네 아 그럼요 더 현지인 같아졌어 한층으로 빼야겠다 형 어 뭐야 여기 왜? 하트홀 하고싶어요 예 리아 리아드 사이즈 아이원트 레터링 아 글씨 폰트가 다 있네 신청인데 레터링 뭐로 할 건데 코너 오 오 저 지금 여자애들이 쇼핑하는 기분을 알았어요 오 이거 이쁘다 이거 귀엽네 어 귀엽다 오케이 이걸로 갑니다 형 유튜브 이름 바꾸면 큰일나요 이제 절대 바꾸지 않아요 절대 빙수 먹으러 왔다가 타투로 하고 있는 타투로 하고 있는 타투로 하고 있는 아 중간이 제일 낫다 아 오케이 오케이 승차일보험에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점을 찍으시네 오 오 오 오 아 한 번은 이제? 오케이 네 피니쉬 오케이 다 끝났어요 타투 하하하하 헤나야 헤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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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코너가 박혔다 오 아주 만족스럽다구요 이 것 같은 3일 동안 eventually 그리고 세 가지 한 번에 롱촌 레드조션 오 형이 타투로 쏘는 겁니까? 다 코너를 줬었습니다 코너를 박았는데 아 코너를 박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파키아우도 와서 타투했던 곳이네 오 진짜요? 오오 유명한 곳이네 응 네 얼마나? 하나 통신사 바뀌었죠? 통신사가 글로버로 바뀌었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옷 같은 거 봐볼래? 암흑용품 파는 데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보지 뭐 그래 하이 안녕하세요 승찬이가 딱 지금 이 스타일이네 오 현지인이다 현지인 스타일 이거 진짜 현지인이다 천패소네 2만원? 2만원 오 이거 중국 부자 느낌이야 오 야 근데 귀족 느낌이야 멋있는데? 오 이건 나 입고 싶은데? 거의 천원 아 많이네? 20만원 20만원? 내려놔야 돼 하하하하 어 오 오 하하하하 우와 장군님이다 파일럿 같아요 파일럿 오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런업님 스타일인데 어 그러네 오 오 잘 어울리는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졌어 네 그거 하나로 지금? 플로다리데 같아요 오 500페소 오 500페소면 살만하지 100,000원 저 이거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오 3D꺼? 그렇죠 오 근데 돈 좀 내주세요 하하하하 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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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운트 아 디씨 없어 아하하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빙수 먹자 빙수 좋죠 어 너무 덥다 응 응 아 할로할로 레길러 치킨이나 살 레길러 윗딩 플리즈 네 제로 콕 217 하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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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하할로 하할로 와우 나 Mack Lucer 마크 하할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어디서 많이 먹어 본 맛인데 우리나라 팥빙수인데 연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우유가 아 코코넛 들어가 ease 아들이야 코코넛 빼고 팥 넣으면 우리나라 빙수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야자수 그림이다 이거 그냥 사진 찍으면 이거 액자야 바로 액자에 넣어도 돼 하나 둘 셋 후우 스트리트2에서 스트리트1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긴 다 호텔이네 여기 완전 호텔거리에요 비싼 호텔 어딜 가나 모래가 있으면 어린애들은 만국 공통이요 어 우와 어 안녕 한국에서 왔구나 너 코너 알아 코너? 네 형이 코너잖아 자세히 보러 오는거야 판빵이라고 하고 아 맞네 하하하하하하 못 믿는 눈치였죠 아니 저 빨간거리고 있는 아저씨가 코너하고 하하하하 호텔 어디쪽이야? 우린 저쪽이거든 아 저쪽이요 아 저쪽이요 어 엄청 가까이 어? 가까우면 좋은데인데 너는 좋은 데로 왔구나 그 남년방 언니? 하하하하 다들 행복해 보이는구만 진짜 다 여유주의기라고 그러잖아 맞아 우리 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림맨이긴 해 진짜 그림맨이다 어 우수의 창 원종이다 딱 무엇을 가보셔야 하하하하 여기 진짜 그냥 딱 낭만이에요 낭만 그니까 완전 낭만 낭만 그 자체야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노래도 너무 좋다 와 와 과일 쌓여있는 것 봐 어 스모크 찾았다 오 스모크다 스모크다 어 뭐야 여기였구나 아 진짜 스모크였네 이름이 그냥 그러네 어 현지인 추천이니까 여기도 맛있을 거야 이거 야 이게 제일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일 최고 이게 제일 최고 아 정말 최고 아 미스올 비가왕 그 최고 하하하하 학리 쿠킹이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들 한국인가요? 네, 저는 유튜버 유튜버? 뭐 이름이? Kona Kona 큰 한국인 팬 왜냐면 항상 한국인의 영화 그리고 다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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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handsome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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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에이런 에이런 여기 있는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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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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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팬 삼미구엘 무조건 삼미구엘 와 짠 와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건 맛 없을 수가 없네 우와 우와 이거 개준맛이야 진짜 그래 나 이제 앞으로 밥 여기서 먹는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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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준맛이야 나 이제 앞으로 밥 여기서 먹는거야 양념이 너무 맛있어 우와 일단 버터향이 싹 나면서 항상 필리핀 특유의 향신료가 들어가있긴 한데 그 조화가 이거 뼈가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라카이의 하루가 끝났는데 저는 사실 친구들하고 이런 여행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그래도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이 보라카이는 왠지 신혼여행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원종이 여기 신혼여행지를 어때? 신혼여행지로? 난 여기로 바로 이어가야 하하하하하하하하